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럼 특강 제 7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째 시간에서는 지난번에 배웠던 필터 1편에 이어서 다른 필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팅을 초기화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이니에프리셋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웨이브스의 REQ가 나오는데 이번에 웨이브스가 11버전으로 나오면서 이런 스킨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달라진 점을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제가 연주를 했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애널라이저가 나오고 있고요. 스킨도 두 가지 색깔 거기다가 원래 레가시 버전도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럼과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다크 모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애널라이저 스펙트럼을 보시면서 파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자, 먼저 필터를 먼저 켜야겠죠?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톱니파를 쓰고 있는데 톱니파를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톱니파는 모든 배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톱니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이 톱니파가 만약에 제가 필터를 써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만약에 필터를 써볼게요. 필터를 쓴 다음에 이 곡선을 제가 이거를 기음까지 줄이면은 사인웨이브 소액이 나야겠죠? 정말 그게 나나? 한번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삼각파에서, 이거 뭐 퓨어한 삼각파라고 하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베이직 쉐입을 한번 들어가서요. 베이직 쉐입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삼각파 모양을 저희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뭐 1km에 가까운 소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소리를, 지금 제가 필터를 걸었는데 많은 소리도 비슷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들었을 때 지금 여기서 필터가 100%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TV가 안 나왔을 때 뚜 하는 소리가 비슷하죠? 그 소리를 약간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틸리티를 들어가서 테스트 오실레이티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제가 1km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1km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순수한 사인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처럼 이 삼각파나 모든 파형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들으시다시피 사인웨이브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초기 화면에서 쓰고 있는 이 삼각파를 쓴 이유는 모든 배음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필터를 끄고 지금 저희는 이퀄라이저를 순수 아날라이저만 용도로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면은 먼저 지난주에는 이렇게 간단한 노말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필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멀티라는 걸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은 이거는 필터를 두 개를 동시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ALH 다시 말해서 로우와 하이, 로우컷, 하이컷. 6은 이 슬로프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6인 경우에는 옥타브당 6dB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12dB, 18dB 이런 식으로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은 12dB까지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18dB, 24dB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소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LH, 12, 로우, 하이, 12dB, 옥타브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필터를 켜야겠죠? 그럼 이런 곡선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로우 컷오프는 이걸로 쓰였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쓸 때 이렇게 썼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 건 어디 있냐? 이 프리퀀시로 가시면 됩니다. 프리퀀시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 LF를 이용해서 이 프리퀀시를 변화를 주면서 어떤 사운드에 대한 변화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나중에 LF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베이직에서 간단하게 소우 다운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탁 걸어주시면 이제 이게 시간에 의해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아주 괜찮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레이스를 바뀌게 되면 되죠? 여기서 자기가 오토메이션을 주게 되면 저희가 가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미디 런을 한 다음에 하나를 잠깐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는 덥스텝 장르에서 많이 쓰는 이런 LFO를 갖추고 장난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밴드 패스 필터, 노치 필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피는 피크 필터 사실 말해서 이제 위로 반대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노치 필터는 반대로 깎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잠깐 보면은 밴드 패스 필터를 잠깐 보면서 밴드와 노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우선은 여기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 모듈레이터를 제거를 해보고 요거만 같이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컷어 폴을 이용해서 이런 쉐입도 바꾸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효과를 갖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LFO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이스를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밴드 패스 필터를 같이 여러 가지 멀티 필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 두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L, B, H 다시 말해서 로우, 밴드, 하이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선은 아까 저희가 걸었던 LFO를 잠깐 제거를 하고 바로 보여드리면 똑같겠죠. 저희가 이제 중심 주파수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몰프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필터가 동시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이런 파라미터를 조절하시기 보다는 하나의 이런 오토메이션적인 걸 이용해서 저희가 LFO를 이용해서 소리를 이렇게 시간 차이에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랜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플랜저라는 이펙터의 소리와 비슷한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것도 우리가 똑같이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플랜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필터도 있고요. 페이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미스크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뭐 EQ 관련된 것들 뭐 리버브 관련된 것도 뭐 리버브 관련된 거 볼까요? 왜 이게 리버브인지 자 리버브처럼 공진 효과가 약간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예 굉장히 멋있죠. 댐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소리를 미트로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필터의 다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한 변화를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게 믹스라는 부분인데 믹스를 누르시면은 믹서와 필터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레벨 관련된 것들 믹서는 필터가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이 너브 색깔이 회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이렇게 서브 메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검은 건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마 이 세럼 필터에 대한 것들은 아마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필터를 많이 써보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사운드를 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연구해 보시면 아마 좋은 그런 공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 제 일곱 번째 세럼 특강 필터에 대한 걸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엠벨로프와 RF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보고 점점 할수록 여러분들의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재밌게 음악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